고암산이 한국에서 가장 높고 넓은 개마고원 서부에 솟아있는 산 북한의 중안부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낭림 산맥의 일부로 입봉, 무남산, 동백산 등과 함께 관북지방과 관서지방의 경계를 이룬다. 여러 지질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지층들과 그것을 뚫고 올라와 굳어진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낮은 산기습과 천 미터 높이까지는 참나무, 신갈나무 등이 섞여 있고 그 위로는 잎갈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룬다. 산마루 위에는 고산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